신대방역 3분 거리 신대방역 3분 거리 횡단보도 건너면 사실 3분은 좀 넘을 것 같아요. 300m이기 때문에 아주 가깝습니다. 지금 제3층이고 방이 지금 여기 이 건물에 공실이 한 5개 6개 나왔어요. 그래서 300m이기 때문에 전세도 좋고 월세도 좋다고 그래서 이 호수가 가장 넓은데 가격은 지금 전세로 8,000입니다. 전세로 8,000, 4,000에 45,000에 30,000, 7,000에 10 이런거 괜찮구요. 여기가 넘네요. 만약에 이 건물이 대출이 안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이 됐다. 그러면 1억 갑니다. 1억이어도 1억 정도 갈 것 같습니다.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되니까 대출만 됐으면 바로바로 나갈 것 같은데 사실 현금으로 8,000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죠. 나도 없구요. 있으면 좋겠지만 반전세, 전세 다 되는 8,000 전세입니다. 방은 1번 원룸 보다는 많이 큰 편 인것 같습니다.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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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2번 1번 2번 2번 2번